하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무시무시한 바로 그 방울뱀 아시네요. 사막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위협을 하는 그 뱀인데요. 그 뱀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수입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퍼져나가게 하는 바로 수입업체인데요. 바로 짜잔! 애니멀 인터내셔널 와우팽 인천공항점에 왔습니다. 우와 뭐야. 진짜 많다. 짜잔. 제가 못 본 친구들도 여기 오니까 진짜 많네요. 지금 워터모니터. 근데 온 김에 모니터보. 그 방울뱀보기에 앞서서 구경 좀 해보자면. 이거 아로아나네. 아이고 여기 팽맨들. 아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제가 맨날 인터넷이랑 이런걸 연락드리고 막 이렇게 구매하려고 연락드려면은 이런 통이 오더라구요. 아 진짜 여기 있었구나. 이 친구는 두어포게코. 그리고 여기 크레스트게코도 있고. 와 여기 유르메스틱스. 일단 오네이트. 얘는 모르겠다. 얘도 오네이트. 그리고 유르메스틱스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집찬. 아 얘 진짜 예쁘다. 이 친구는 좀 고가종이기도 하고. 제가 좀 잘 모르는 친구인데. 어디 가나 조금씩 보이는 도마뱀이기도 합니다. 무늬가 대박이죠. 그리고 카멜레온도 있구요. 레일드 카멜레온. 진짜 신기한건데. 카멜레온 개코라고 하는 친구라고 해요.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희소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야 여기 와서 이것도 보네. 와 여기도 스투판까지 있어. 여기 보면은 우와 아로아나. 이야. 그리고 열대식물. 보르멜리아드랑 거북이도 있구요. 아 근데 우선은 진짜 그냥 엄청 다양하게 많네요. 우와 요거는 멕시칸 자이언트. 멕자머라고 하죠. 자 그런데 방울뱀이 어딨지? 아 여기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게 두꺼비 아기들. 이 친구 너무 귀엽다. 이 친구들은 이제 사육을 해가지고 독이 없는 사육산인 친구들이에요. 아 이런 친구들도 사육하면 진짜 귀엽고 재밌죠. 와 다투포록도 있네. 와 이거 그냥 보다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근데 되게 귀엽죠. 험벌비. 그리고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크기는 안 큰데 트라우치라고 하는 뷰티에요. 아이고. 그리고 저번에 영상씨가 썼던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1베타까지 성장한다는 아가거북이 베이비까지. 그리고 교육용이랑 합숙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아프리카 달팽이까지 있네요. 사장님 그 어딨어요? 그 친구요. 오늘 보러 온 친구. 저희 직원이 아마 안 돼서. 아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있구나. 와 이게 뭐야. 와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이 친구가 미국 동서구 멕시코 그 지역에서 산다는 그 친구입니다. 방울뱀이 여기 보면 꼬리가 이렇게 생긴. 저 처음 봐요. 실제로 이게 되게 요상하게 생긴 건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요. 소리를 내는데 그걸 따라가지고 저희 뒤에 왔다 갔다 할 때나 저기 앞서에도 움직이는 거 있으면 소리만 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얘 왜 안 움직이지?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알비노라고 찍고. 아아. 이 색깔을 띄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밥 먹을 때 온 건데 얘 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 좀 보여드릴 겸 해서 먹이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설을 안 냈고. 네. 어 됐어요? 이거야.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근데 저거 꼬리를 흔들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지? 신기하네. 보셨죠 여러분? 바시아의 대감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 사역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여기는 동물원에 납품업 되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촬영하러 온 거고요. 와 소리가 엄청 큽니다. 진짜. 근데 배고프지는 않은가 봐요. 내려놓으면 아마 먹을 거예요. 아 내려놓으면 먹어요? 네. 오빠들은 먹이를 물고 나서 감아서 질식사 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줄 때 한 번 물고 원래는 살아있는 먹이밤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쓰러지기 후에 그냥 삼켜 버려요. 네. 여러분 무서워서 지금 1m 멀리서 촬영. 보시면은 이렇게 먹이용 쥐를 이렇게 해동시켜서 주면은 이 뱀 친구가 먹는다고 합니다. 일반 뱀들은 구렁이나 볼파이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나콘다 이런 친구들은 보통 먹이를 몸으로 쪼아서 질식시켜서 제압을 한 다음에 먹는데 독사들은 독이 워낙 세고 강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 쳐다보지마 오 먹는다 이게 허브 다이아몬드 가물뱀이라는 친구예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원래 노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알비노에서 색깔이 다른 겁니다. 혹시 성대까지 자라면 얼마까지 자라요? 무리는 한 1.5m 정도까지 자라고 아 1.5m? 2개는 6kg까지는 큰다고 하셔서 6에서 7kg요? 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 엄청 많이 커지는구나. 아 근데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섭네. 이렇게 앞에서 찍으니까 더 무섭다. 약간 화나게 생겼네 얘가 얼굴 쌀벌하죠? 꼬리 흔드는 거 보이시죠? 아 좀 반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이제 약간 움직이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쏘나요 많이? 어 얘는 좀 불안켜네요. 어 얘네 그래도 조금 한국에서 번식된 게 제라고 생각보다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 바로 넣을게요.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와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친구도 이 친구도 독사 바이퍼거든요? 혹시 이 친구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얘는 마이머 바이퍼라고 하는 애인데 허억 보통 사람들이 가본 바이퍼만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가본 바이퍼의 아종이라는 걸 보면 돼요. 아 그리고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등문이랑 이런 거 보고 가본 바이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이 보이는 친구인데 꼼쪽 똑같이 생겼죠? 근데 라이노 바이퍼라고 이 친구도 밥 먹여보고 한번 볼 건데 혹시 얘네 수식시? 아 얘네는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 우와 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안전상으로 좀 멀리서 찍어야 되거든요. 아 아 씻 아 아 얘네는 신경독도 있고 혈액독도 있어요. 혈액독이야? 혈액은고? 그런 거겠죠.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치명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주로 야생에서 사는 먹이 자가 먹는 조류나 설치를 이런 애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덕이라고 하세요. 근데 어쨌든 독사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찢어놓은 거 같아요. 아 와 이빨 봐봐. 이 친구들이 이빨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주입할 때 기숙한 데까지 찔러서 주입한다고 이제 명성이 높은 친구입니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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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그 파충류를 수입을 하다보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개체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계약시장보다 한 마리 두 마리를 여유롭게 들어와요. 서브용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다른 동물원에서 뭐 필요로 하면 기관의 시설에 저희가 납품을 하게 돼 있는 구조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되게 뭐래 되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되게 잘 하신다. 보통 이렇게 좀 무섭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진짜 좋은 구경 했습니다. 이 친구가 확실히 이렇게 손 하면은 반응을 바로바로 보입니다. 상당한 것 같은데? 아 그쵸? 꼬리 흔드네 아이고 착해라. 근데 확실한 거는 얼굴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진짜 그냥 나 화났어 건들지 마 약간 딱 얼굴 써있어요. 와 이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 낙엽이나 이런 데 숨어 있으면은 실제로 진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은신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렇게 발색 패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매력에 의해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가본바이퍼는 아니었지만 라이노바이퍼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 아종인데 이 친구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근데 이 친구도 시비 이래요. 시비 사육산. 신기하죠? 우리 집사 우리 집사 온ہ이 신나님 Dasa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